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 검사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2건이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통화 내용 일부가 또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대검 쪽에서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대검에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어쨌건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논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왜 인지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대검에 넣으면 대검에서 받아줄 것이다. 원래 최초의 남부지검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녹취록이 다 복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김웅 의원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야죠. 지금까지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면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녹취록 복원됐다는 얘기 나오고 김웅 의원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자칫하면 이거는 야권 전체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이 좀 필요하다뿐입니다. 최 교수님,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도 녹취록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우리가 김웅 의원을 포함한 손준성 검사니 아니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보낸다고 했는데 그 우리가 손준성 검사를 딱 특정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김웅 의원은 본인의 말에 지금 본인의 말이 지금 거짓말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저는 모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누군지 하는 부분은 손준성 검사일지 아니면 또 다른 검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관계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했는데 이 정도 녹취록 나왔으면 지금 좀 나와서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명해야 되는데 뭐 저번에도 기자회견 했지만 별 얘기 안 하셨잖아요. 녹취록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통합 파일이 복구됐다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한 번씩 나왔던 얘기예요. 김웅한테서 조성은한테로 이렇게 가고 고발장 접수된 거 고발장 4월 3일, 4월 8일 머전 있고 김웅이 그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작성했다 소리를 했다 이런 단독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게 없고 지금 문제는 손준성한테서 김웅으로 가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검찰에서 공수처한테 이첩할 때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기려고 공수처로 갔는데 그 단계에서 더 이상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 공수처로 자료를 넘길 때는 그거였죠. 손준성 보냄, 이거는 위조된 게 아니다라까지만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넘긴 상태인데 그 사실과 지금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겠다와의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이것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Q&A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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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